레지던트 이블 영화 시리즈가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리커는 물론 T바이러스로 만들어진 거대 벌레와 괴물 거미, 괴물 악어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의 시그니처 좀비 개까지 이 세계는 T바이러스로 인해 아포칼립스의 단계로 진입한 세계 오늘의 작품 넷플릭스 바이오하자드 더 시리즈입니다. 인류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 제이드는 희망을 찾고 있었죠. 좀비들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남았습니다. T바이러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도룸배니를 일으켰는데 감염되면 준비로 변하는 건 당연지사 그 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건 과거의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T바이러스가 터진 이후 그 발원지인 라쿤시티가 핵미사일에 의해 없어지고 T바이러스를 만든 엄브렐라 코퍼레이션이 뉴 라쿤시티라 이름을 지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시점이죠. 제이드는 쌍둥이 자매 빌리와 함께였고 아빠는 알버트 웨스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알버트 웨스커 맞습니다. 둘이 피부색이 다른데 쌍둥이인 이유 같은 건 엄마가 다르다고 하죠. 다시 언제 거대 벌레에게 좋기던 제이드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이드를 구조한 이유는 하나 좀비들이 들끓는 지대에서 매일매일 끊음없이 생존해야 했던 그들이었기에 뉴 라쿤시티에서 현상금이 걸린 제이드를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과 뉴 라쿤시티로 들어가는 것 뉴 라쿤시티에 맥스터가 도착하자 고민없이 모두를 죽이기 시작 제이드 역시 고민하지 않고 뛰어내렸죠. 다시 과거 빌리와 제이드는 새 학교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빌리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의 shirt oh I'm vegan that's stupid you know when the end of the world comes we eat the vegan I was lethargic unhappy and then I found joy I hate it people with serious issues chronic depression OCD that's why I developed it it's relaunched in six weeks Billy stop 순식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먼저 사과를 건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모욕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제이드 통쾌하게 뚝배기 한 대 갈겨주었고 빌려해지신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은 모두 계획 웨스커가 불려왔고 남자는 웨스커의 이름을 듣자마자 큰일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 guess And do you know how many people can do my job? What? Me? I'm not much of a father I try, but... Okay, but what is this? And it means that umbrella What happens if I call the people that own this town? What happens if I call them and I say that I'm going to quit? They fire you. I want you blacklisted. I want it so that no tech company ever hired. Dave. It never happened. What? Mr. Wesker, this girl was attacked. By you? No. This is... Just shut up. You attacked my daughter twice. I'm sorry. No. I'm really sorry. I'll never do anything to you again. I think that Billy should take tomorrow off. Call it a mental health day. 대화 몇 마디로 카리스마 있게 해결한 웨스커. 이 또한 소문이 날 것이니 아무도 빌리를 건들지 못하겠죠. We can do lunch. Okay. Hey, what happened? No, you did. State your day. Billy, what happened? You have been granted a three hour visit to the house. 빌리는 아빠와의 식사를 위해 직장에 방문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사이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것을 발견. 구경을 려는 건지 못하고 있었죠. I'm going to go to school. 우리의 학생들에게 어플레스에게 послеulay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배 oni 몇번을 치는 것입니다. I'm in an 아마도. Hi. Hey. 아이들에게도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사이도ulen지 못하고 싶은 사람은 안되고 있습니다. Sir,은 어쩌고 싶지 않도록 못하는 사람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지를 납돌로 반응을 해요. Yes. You know, Berella 안은 장판을 하는 물질을 하는. At 아버지의 office에, I saw 이런 폭발을 하는 자식들입니다. I just need to get pictures. 제이드와 몰래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좀비 영화 클리셰 다들 아시죠? 꼭 몰래 뭐 쳐 하다가 물려서 감염되고 감염이 퍼진다 웨스카의 보안 카드까지 챙겨온 빌리는 실험 중이던 좀비계를 풀어버렸고 연구소 내부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문앞까지 도달했지만 비상상황으로 인해 문이 잠긴 상태였죠 결국 물려버린 빌리 뒤늦게 비상알람을 보고 도착한 웨스카는 딸들을 대피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합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몄죠 다시 현재 좀비 때 사이로 떨어져 굶제에 몰린 제이드 이때 누군가 제이드를 도왔고 겨우 현장을 벗어랍니다 도와준 울리는 제이드를 보내려 했는데 보내진 건 자신이었습니다 제이드는 차를 타고 도주해 한 마을에 도착 자신이 지내는 곳인 유니버시티에 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남편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후 엄브렐라를 피해 밀입국 시켜줄 베리라는 남자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베리는 좀비가 된 상태였네요 베리의 수첩이라도 빼내기로 한 제이드 결국 죽여야 했습니다 제이드가 떠났고 엄브렐라는 계속 제이드를 쫓았죠 다시 과거 소식을 들은 엄브렐라의 주인 에벌린 마커스가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엄브렐라의 주인공 엄브렐라의 주인공 어찌어찌 웨스커는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잘 넘어갔는데요 좀비 개에게 물린 빌리는 다행히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장 변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T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개가 아니라 현재 엄브렐라에서 실험 중인 조이라는 약을 실험 중인 개이기 때문이죠 조이에는 T 바이러스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는 합니다 웨스커는 그런 조이를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딸의 피를 자신에게 투여하는데 피를 투여하자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제이드는 엄브렐라의 진실을 캐보기로 결정 해킹에 재능이 있는 사이먼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마커스가 만드는 조이는 일종의 신경 안정제 그걸 팔아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웨스커는 그 위험상을 얘기해주며 거절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협박해 거절하지 못한 웨스커 제이드는 메일을 보낸 남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름은 앙엘 루비오 과거 엄브렐라가 행한 만행을 언론에 알리려고 하는 블로거죠 그 사이 빌리가 키우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빌리를 거부했고 빌리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제 제이드를 쫓아 밀입국 현장에 도착한 백스톰 제이드는 미리쿡 브로커와 함께 이동 중에 있었는데요 제이드는 미리쿡 브로커와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이드는 미리쿡 브로커와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 갑자기 경고를 하는데 리커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만 안 내면 되는데 눈치 없이 백스터가 소리를 내며 등장했죠 이에 반응하는 리커들 이에 반응하는 리커들 빠져나온 제이드는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비 거미가 나타나는데요 롱 Gillie 빌리 이제 뭐지? 10개 그럼 가자 차단문으로 겨우 잡은 제이드 겨우겨우 터널을 빠져나오자 벡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과거 빌리의 상태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시 학교에 등교했는데 겉만 괜찮아지 점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마크스는 본격적으로 임원들에게 조이를 공개해 joy can be a miracle pill the drug contains a derivative of the t-virus and while we thought we'd solve the problem viral load not only activates the t-virus becomes transmissible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overdose for human three days be a billion dollar drug we need to delay the launch until we can stabilize it this subject was given let's call it a souped up version our team anticipates a similar response in human trials to imagine that same pattern on a website joy user wouldn't be able to look away fuck google fuck zuckerberg they deliver eyeballs umbrella will deliver minds it eliminates the danger how much would i have to take to turn into ten am i getting close twenty thousand so we know what goes on the warning label 웨스컨은 조이를 개발하는 대신 백신도 함께 개발하겠다 말했죠 we took behavioral modification off the table it's not about the stock price it's about changing the world turn the world vegan if we want to and who gets to decide any of that oh i do if we're not the fda agree to rush human trials the only precaution is a cure get me a team i need you focus i can do both something does go wrong and the virus gets out of control after hours enjoy comes first 빌리의 폭력적인 모습은 계속 나왔고 what's going on? i can't tell you but i can't tell you but i can't tell you but 빌리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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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sker? hi mom jade you don't know me your dad and i go way back he's a brilliant man 빌리 집에 간 빌리를 쫓은 제이드는 가만히 서 있는 빌리를 발견 빌리 좀비 영화였으면 이 장면에서 100% 좀비로 변하면서 뛰어들었다 and everything would be normal i hurt you i've been hearing things drills and my brain sounds just hurt my palms the dog might have been sick if i got bit and three days later what? he went crazy he killed people don't cry weesker는 백신 개발을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빌리는 자신이 갑자기 변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이드와 통화를 했던 남자 루비오가 제이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빌리와 인터뷰를 해 엄브렐라의 진실을 밝힐 생각 잘 모르겠어요 Cooking 곧 Sowiel 돼요 불구정 안 jury persone 안 없어요 잘 못 고 ami 서 여러분도 여ур payer 하 ships kommen 둘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루비어는 들어오자마자 잡혔죠. 다시 현재입니다. 제이드와 백스터무리는 형제단이라는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형제단은 좀비들 통제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제이드는 이들이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게 되는데 여왕에게 재물을 바치면 여왕이 일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좀비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통제가 된다면 공존이 가능하니 제이드는 희망을 찾은 셈이죠. 백스터와 제이드는 힘을 합쳐 탈출하기로 결정 적의 적은 동료라 했던가 제이드는 희망을 받아서 좀비들이 갇혀있는 문을 열어버렸네요 그런데 무슨 조닝 마냥 무쌍을 찍는 백스터 어그로 끌어준 사이 제이드는 도주합니다 형제단의 수정에게서 여왕의 존재를 알게 되고 탈출이 가능했지만 샘플을 가지러 가기 위해 돌아갔죠 여왕을 분리시키고 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좀비들 결국 방해가 치고 마는데 운이 좋게도 방해 수류탄이 있었네요 보너스 목숨을 얻어 서둘러 탈출해보는 제이드 자신을 잡으려던 백스터가 든든해 보이는 상황 출구가 막혀 다른 곳으로 탈출해보는데 드디어 호감 캐릭이 된 백스터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이드는 빠져나왔죠 다시 과거입니다 마커스에게 잡혀온 루비오 마커스는 루비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잡혔다는 소식이 웨스커도 도착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딸들에게 눈이 돌았습니다 딸들에게 눈이 돌았습니다 딸들은 가만히 좀 있지 또 웨스커의 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이먼에게 도움을 요청 그 안에는 웨스커 자신이 잘못되었을 경우 빌리에게 전송되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가방일까 집에는 진짜로 단서가 있었고 로어 반대는 유사시에 쓰일 가방이 존재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 또 하나의 수상한 입구를 찾았는데 안에는 숨겨진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둘은 속박용 의자와 자신들의 피를 발견했죠. 그리고 과거 라쿤시티의 영상까지 루비오의 말이 옳았다 생각해 데이터를 빼내는 제이드 비상소각이 발동되었고 또 헛은 짓 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웨스커가 나타났죠. 이제는 폐륜을 저지르는 아이들 웨스커는 조이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조이는 T바이러스를 이용한 신경안정제가 맞지만 많이 맞으면 좀비개처럼 좀비로 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빌리가 물려도 변하지 않은 이유는 빌리 역시도 실험으로 강해진 실험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언제 겨우 빠져나온 제이드는 또다시 엄브렐라에게 잡혔습니다. 백스터는 죽었는데 도대체 누가 찾아온 건가 빌리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서로 원수가 된 둘 부활을 모두 내보낸 빌리는 사실 그리워했다는 감정을 내뱉었죠. 잡히는가 싶었지만 빌리 덕분에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고 여왕의 머리까지 챙겨 제이드는 마침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제이드가 지내는 유니버시티의 정체는 바로 생존한 인간들이 지내는 거대한 배 남편 그리고 딸과 다시 조우한 제이드는 그간의 고생을 뒤로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과연 제이드는 이 좀비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넷플릭스 바이오아자드 더 시리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지던트 이블 무비 시리즈의 후속작 바이오아자드 더 시리즈였는데요. 웨스커가 갑자기 흑인이 됐다는 것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 시리즈의 후속작이 나온 것에 그저 감사하며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밀라 요보비치의 레지던트 이블이 그립긴 하지만 뇌절의 뇌절을 거듭하는 바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넷플릭스가 하나 더 해냈네요. 새로 쓴 스토리라기보다는 작중에서 계속 언급한대로 라쿤시티가 핵미사일에 의해 소멸되고 엄브렐라가 뉴 라쿤시티를 만든 말 그대로의 동일 세계관 영화 이후의 시간대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안 본지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시리즈가 이어져서 추억의 등장인물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웨스커가 흑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 다른 주인공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세계관은 바이오하자드 세계관이고 웨스커도 멀쩡하게 잘 나오는 것 보니까 질 발렌타인이나 에이더원 같은 캐릭터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